엠믹스 탈퇴가 좀 워낙 갑작스러워서 추측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그룹에서 나와서 솔로로 데뷔하신 이유를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. 네, 질문 감사합니다. 우리 지니씨 아무래도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. 또 개인적인 이야기고 또 지금 이 무대는 An Iron Hand in a Velvet Club의 앨범을 또 인사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오게 된 이후로 솔로로 이렇게 전향하기까지 그런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솔로로 무대에 서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까지요. 네, 이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솔로로 데뷔한 만큼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활동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 각오가 너무나 넘쳐서 지금 이 무대를 완벽히 준비를 했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긴장되는 마음에 우리 지니씨가 말씀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